어.. 맥골맥알림 오늘도 오셨군요 아 어제, 오늘 맥골맥알림이랑 한 판 할 수도 있을 것 같애 오시면.. 죄송했어요 어제는 제가 피곤하고 일찍 꺼가지고 마우스가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지? 유지씨 님도 안녕하세요. 어제 마우스 세팅이라고 기분 탓인가요? 똑같은 원장실, 똑같은 자리인데 왜 마우스 세팅이 빨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까요? 마우스를 조금 더 느리게 해야겠어.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될까요? 아...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? 아, 네. 바보같이 진로신줄 알아서 선...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대가 적으라고 또 생각을 바보같이 해가지고 헤란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선 넥서스 시작하겠습니다. 야, 또 이거 여기다 있네. 아, 진짜. 아, 네. 아, 네. 너는 충분하지 않으셨습니다. 뭔가 이상하다. 어제랑 어제 느낌이 다른데? 마우스 세팅이 느려...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세팅이 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더우나, 더우나, 더우나! 더우나, 더우나! 아, 뭔가 이상해. 오늘 손이 느낌이 안 좋네요. 손이 제 손 같지 않습니다. 3일 연속 스타는 좀 무리인가요? 어제 많이 안 했는데.. 2일 연속 스타는 좀 무리인가요? 2일 연속 스타는 좀 무리인가요? 2일 연속 스타는 재학이 필요합니다. 2일 연속 스타는 어디에서든 연속 스타는 한 가지로 2일 연속 스타는 장기입니다. 어이 뭐야, 벌써 나왔어? 아이고 뭐야! 탱크부터 먼저 죽이고요. 오케이 다행히 막았습니다 오케이 됐어, 저는 타격이 거의 없죠 통화에 대해 더 좋은 것 같네요 통화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통화에 대해 전해야될 아, 손이, 손이 그거 할까요?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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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통과 내는 게 더 싫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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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